떠나신 분께서 하고 싶었던 말, 전하고 싶었던 생각, 우리가 대신 읽어드리는 거야. 저희는 모부트 해분의 한정우. 한그루입니다. 그루야. 아빠는 항상 그루 곁에 있습니다. 나한테 남긴 유언이 뭐예요? 조상구 씨가 한그루 군의 후견인이 되어지길 희망하는 유언서를 남겼습니다. 아니, 스무 살이면 애도 아닌데 무슨 보호자가 필요해? 화이트 팁, 토니너스, 플랫 누즈레이. 아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지 장애인 아들 보모 노릇해라. 그루야, 누가 왔어. 빨리 나와봐. 오늘부터 내가 이 집 주인이거든. 후견인이면 좀 보좌다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깡패 같아요, 깡패. 그루군의 후견인이 되기 위해선 3개월의 동거 기간 동안 유풍 정리업체 무부트 해분의 직원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빨리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일? 시체 처리지 뭐지? 그거 말하는 거냐? 유풍 정리거든요. 여기가 현장이야? 괜찮으십니까? 저게 괜찮냐? 현장은 돌아가신 분들 집입니다. 그분들이 정리할 수가 없어서 저희한테 부탁하신 일입니다. 저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해드리러 온 무부트 해분의 한 그루입니다. 이제부터 마지막 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래? 가족도 안 가져가는 쓰레기를 가져가서 뭐 하려고? 사랑하는 분에게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아빠 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돌아가신 분들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희들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러 온 무부트 해분의 한 그루 조상구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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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